반갑습니다. 화학 강사 정우정입니다. 예고삼 학생들 11월 학력평가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. 이 퀘스트는 시험을 본 우리 예고삼 학생들과 그리고 2021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. 기존의 화학원과 개정된 화학원에서 어떤 부분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 범위는 아니었고요. 1단원부터 4단원 산염기 중화반응까지였어요. 그럼 이 뒷단원에 누가 남아있냐면 4단원 반응이라든지 화학 반응에서의 열 출입 두 파트가 남아있고요.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출제가 될 거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롭게 도입된 파트가 맨 처음 같이 공부하게 될 개정화학원의 파트가 이거야. 화학의 유용성과 탄소화물의 유용성.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지역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분명히 쉽게 출제가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문명이 시작이 되고 발달이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화학이 어떻게 해결하는 데 기여를 했느냐를 물어볼 거고요.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탄소화학물 그리고 그 탄소화학물의 유용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파트다. 자 문제는 이러한 수준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. 개정화학을 공부하지 않은 2021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도 하버보슈법 답 5번 이렇게 바로 툭 튀어나올 수 있는 자 문항으로 출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쉽게 출제가 될 거고요. 자 그 다음 탄화수소 구조는 빠졌지만 분자의 구조는 그대로 있습니다. 그리고 탄소화학물의 유용성 자 복잡하게는 물어보지 않을 거야. 기존의 화학원에서 배웠던 탄화수의 복잡한 구조는 물어보지 않을 것 같고요. 기본적인 이 구조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좀 지역적일 수는 있지만 아세트산의 주성분이 식초의 주성분이 아세트산이라는 거 약간은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파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자 기존의 화학원에 있는 킬로로 출제가 되었던 과학 반응의 양적관계 똑같이 그대로 준비해 주시면 돼요. 자 반응 전과 후를 묻겠다라는 게 아니야. 너 어떻게 반응했니? 실험 1과 2의 양적관계는 어때? 라는 그대로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. 새롭게 도입된 파트가 용액의 농도입니다. 자 기존의 화학2 혹은 개정된 화학2에서도 용액의 농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난도가 있게 출제가 되진 않거든요. 그런데 화학1에서 난도 깊게 난도 높게 출제가 될 리가 없죠. 자 용액의 몰 농도에 대해서 배우지만 비례식으로 정량적인 계산을 쉽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수업해 드릴 거니까 마찬가지 부분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관계 지금껏 보아오던 것과 똑같은 똑같은 형태로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. 자 그 다음 몰 농도에요. 몰 농도. 이 몰 농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식만 정확하게 퍼센트 농도와 몰 농도가 나올 거다라는 거. 여기서 정량적인 계산에 대해서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드릴 거고요. 자 그 다음 2단원 보시면 2단원에서 깊이가 깊어진 건 맞아요. 그런데 깊이가 깊어지면 문항은 오히려 더 쉽게 출제가 될 겁니다. 자 어떤 게 도입이 됐냐면 양자화된 수야. 불연속적인 수로 양자화된 수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나올 겁니다. 자 보세요. 1s 오비탈이라는 걸 양자화된 수로 표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물어볼 거고요. 자 n equal 1이야 라는 건 들어보신 적 있죠. l equal 0이야. ml equal 0이야. 라는 불연속적인 수 양자화된 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한테 물을 거다. 개념 파트인 거야. 개념 파트인 겁니다.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게끔 출제가 될 거예요. 자 2단원의 깊이가 약간 일반화학과 가깝게 깊어진 건 맞지만 오히려 더 쉽게 출제가 될 거다. 그 다음. 자 3단원 가시면 기존의 화학원은 이윤결합과 공유결합에 대해서 배웠죠. 그러나 금속결합이 추가가 되면서 화학결합 3가지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거고요. 분자예구조 그대로 있습니다. 자 금속결합에 대한 문항이 출제가 됐었는데 어때요?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죠. 금속양이온 자유전자의 정정기적인 인력으로 형성된 결합이다. 그 금속결합의 특징을 더 추가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 4단원 같이 한번 볼게요. 자 4단원 보시면 화학평형 그리고 물의 자동이온화, 물의 이온화 상수. 되게 생소한 분들이 많으시죠. 중화적정까지. 자 새롭게 개정이 되면서 화학2에 있던 내용이 내려온 건 맞지만 난도 있게 출제가 되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있을 겁니다. 왜? 기존의 화학2, 개정된 화학2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있고요. 정말 깊이지 않게 내려왔기 때문에 어렵게 물어볼 수 없을 거다라는 거. 개념 위주의 문항으로 물어볼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자 25도씨에서의 물의 이온화 상수를 배우면서 제공된 수소이온 농도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서 pH를 물어보는 형태의 문항이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nmv는 n' m' v' 지금은 생소하지만 정말 그 공식 하나로 문제가 이렇게 탁 해결이 되는 형태의 개념 위주의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다.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자 그리고 그동안 출제가 됐던 그 네번째 페이지의 킬러 파트로 출제가 됐던 중화반응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자 항상 선생님이 강조했죠. 중화반응은 액성으로 풀어야 돼. hclxml때는 몇 몰 몇 몰을 내나 naohyml때는 몇 몰 몇 몰을 내나 중화반응은 우리한테 최종 목적을 묻기 위해서야 라고 늘 강조했는데 똑같이 공부해 주시면 돼요. 다만 몰 농도를 배우기 때문에 우리한테 제시해 주는 자료는 다를 수 있어요. 그동안 단위부피당 이온수를 제공해 줬다면 몰 농도를 제공해 줄 거고요. 자 그러한 제공하는 형태만 달라지는 거지 똑같이 액성으로 문제 푸시는 거고요. 최종 목적 도달에만 신경을 쓰셔서 똑같이 공부해 주시면 돼요. 자 그리고 4단원 맨 마지막에 새롭게 도입된 파트가 과학반응에서의 열추립 파트인데 자 중화반응이 발열반응이야 라는 거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. 온도가 최고점이 중화점이야 라는 것도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. q는 cmΔT야 라는 그 공식 하나로 저리가 되는 문항이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부분만 조금 점검을 해 주시면 되고요. 자 그럼 여기서 빠진 게 4나 하는 반응이죠. 자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. 자 기존에 4번째 페이지에 출제가 됐던 금속의 반응성 킬러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수능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. 자 그게 아니라 금속의 반응성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껏 물어봤던 거랑은 패턴이 달라. 자 절대로 어렵게 출제가 안 될 거고요. 이동한 전자가 몇 몰이냐 라는 형태로 출제가 될 거예요. 이 4나 하는 반응에서 이동한 전자의 몰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파트가 될 거고요. 자 4나 수는 기본적으로 점검이 되셔야 돼요. 화학식에서 그리고 구조식에서. 4나 하는 반응식을 완성하는 거에 대해서 새롭게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. 자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. 우리한테 뭘 모를 거다. 이동한 전자의 몰수에 대해서 모를 거다. 기존에 출제가 됐던 금속의 반응성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문제가 출제가 될 거다. 그래서 그동안 기출 문제 금속의 반응성 문제를 이렇게 쭉 골라서 풀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. 여기까지 되셨죠. 자 전반적으로 4단원이 어떻게 바뀌었어. 뭐 금속의 반응성이 거의 빠졌어. 라는 거에서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린 거고요. 자 문항으로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자 고위학력평가 11월에 출제가 됐던 11번으로 출제가 됐던. 자 생소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지만 거의 기읍 맞아 니은 틀렸어. 디귿 맞아 틀렸어. 자 개념 형태 개념 위주의 문제야. 쉬운 문제입니다. 자 그 다음 어 내가 수소이온을 줬어. 난 브랜스테드 로울이 산이야. 그러면 역반응 보이시죠. 내가 수소이온을 줬어. 브랜스테드 로울이 산이야. 로이스 산 염기는 빠졌습니다. 자 가역반응이라는 것만 추가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. 기존에 공부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. 자 그리고 중화 적정 실험이야. nmv는 n-m-v-식 하나로 바로 처리가 되는 문항으로 출제가 될 거고요. 자 그리고 이 부분 보세요. 수소이온 농도를 제공했죠. 앞에 마이너스 로그만 취하면 ph는 이하. 그래서 ph를 비교하는 ph를 묻는 문제. 액성을 묻는 문제. 수소이온 농도를 제공했어. ph를 구해봐라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. 자 그리고 마지막 보세요. 중화반응. 지금껏 출제가 됐던 문제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같아. 같아요. 보세요.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모일 수가 있어. 가나와 액성은 산성 염기성 중 하나야. 액성으로 문제 푸시는 거예요. 자 우리 알짜이온 제공하는 건 어떻게 했죠. 반드시 처리를 했어야 했죠. 그런데 제공한 걸 보세요. 1몰 농도의 ha를 제공한 것 뿐이야.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. x몰 농도를 제공한 것 뿐이야. 몰 농도를 제공하면서 중화반응의 양적관계를 해결해 하는 것 뿐이야. 기존의 화학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. 그러나 몰 농도를 배우기 때문에 물어보는 어떤 패턴이나 제공해주는 자료만 조금 다르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. 이과 염기 보이시죠. 이제는 이과 염기까지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화학이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서 새롭게 한 번 더 도전을 2021 수능을 도전하는 학생들이 과목을 변경을 해야 할까 봐요. 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. 11월 학력평가 문항을 가지고 수능은 어떻게 준비해야 돼? 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또 한 번 더 개정화학원, 기존의 화학원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기존의 화학투와 개정된 화학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 번 더 퀘스트를 준비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퀘스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다음 퀘스트에서 뵙겠습니다.